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방기술품질원은 폴란드 수출용 FA50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 출고되는 모든 방산 제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검증 후 이루어지는데요.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출되는 장비들도 이런 완벽한 검증 절차를 거쳐 생산되고 있습니다. 통상 항공기 제작은 계약 후 납품의 수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작년 9월 본계약 후 6개월 만에 빛의 속도로 제작을 완료하여 1호기는 현재 시험 비행 중이고 2호기도 제작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기체는 2호기이며 꼬리날개의 빨간 폴란드 공군 표식이 도색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제작과 납품의 폴란드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신의 한수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작년 9월 카이와 FA50 경전투기 48기를 30억 달러 하나 약 4조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계약 후 두 달 만에 바로 선수금을 납부하였는데 무려 1조 2천억 원을 즉시 현찰로 납부하여 제작사인 카이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항공기 구매 선수금은 통상 10% 수준인데 무려 3배인 30%를 즉시 현찰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민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비교되어 많은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국기를 거꾸로 붙이고 폴란드를 공동개발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국기를 거꾸로 붙이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아주 묘합니다. 폴란드는 이런 이례적인 선수금을 지급하며 신속한 납기 준수를 부탁하였는데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대한민국답게 제작사 카이와 군은 현재 공군 납품용으로 제작 중이던 fa-50 일부를 폴란드에 먼저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어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고 반가운 조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k-9과 k-2 초도분의 신속한 납품에 이어 이번 fa-50의 신속한 납품 준비로 양국 간 신뢰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방산 협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폴란드 내부와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대한민국의 신속한 납품과 현지에 도착해 장비를 운영 중인 폴란드 군의 호평이 이어져 이제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이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여론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fa-50 1차 납품은 5월에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중에 12대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폴란드 조종사 양성을 위해 현재 조종사 4명이 국내에 입국해서 비행훈련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4명도 곧 국내에서 비행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후 폴란드로 돌아가서 조종사 양성을 담당할 교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학교 설립과 정비센터 추가 수출도 협의 중입니다. 이번 폴란드 fa-50 수출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이 아니라 전투기와 관련한 훈련과 정비센터까지 완벽한 패키지로 수출되는 것으로 이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향후 카이에서 부품만 공급해주면 스스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군수 운영과 가동률의 증대 그리고 운영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며 카이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허브를 구축하여 다른 국가들도 신뢰하고 쓸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폴란드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의 fa-50 수출은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완벽한 품질의 기체를 적기에 납품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방산 제품의 출고시 완벽한 품질 검증으로 국산 방산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국방기술품질원입니다. 지난번 K-방산 숨은 주역들 편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폴란드 납품 기체의 홍보 영상을 올린 K-방산의 숨은 주역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으로 군수품품질관리 및 신뢰성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해 2021년부터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품질관리 및 신뢰성 연구를 하고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 관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군수품이 결함없이 만들어지고 품질의 관리와 개선을 통해 군전력 향상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자주국방을 위한 고품질의 방산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전체적인 과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군수품이 탄생하는 과정부터 양산되어 운영 유지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를 수행하며 개선 연구에도 관여합니다. 이는 K-방산의 수출품까지도 우리가 쓰는 장비처럼 똑같이 한 건 한 건 품질 검증을 함으로써 생산된 K-방산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방산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 내 자체적인 품질 검사 후 납품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방위 사업 자체가 자주국방 사업의 국가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증을 받고 출고됨으로써 보다 완벽한 방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K-방산의 품질과 성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 주도의 탄탄한 자주국방에 추진하여 품질관리까지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같이 전 세계에 각광받는 K-방산 제품은 해당 방산 기업의 노력도 크지만 197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많은 국가 산하기관과 연구원, 임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인 것입니다. K-방산의 숨은 주역 오늘은 국방기술품질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세계로 뻗는 K-방산 뒤에는 이같이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강대국 코리아 강대국 코리아